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사 만개의 전략 장윤지입니다. 캐스트로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는데 사실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좀 했었어요. 3주에 만납시다 라고요. 3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더 하려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런 얘기 하려고 리스타트 이런 얘기를 할 건데 나 지금 컨디션 너무 좋고 나 공부 진짜 올해 최고로 잘 되고 있어 라는 학생들은 그냥 공부 계속 하세요. 짧은 10분 안 되는 리퀘스트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 힘 안 받으실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가던 길 갑니다. 대신 이제 하고자 했던 말을 계속 잘 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그게 아니라 뭔가 약간 이렇게 뭔가 삐끄덕삐끄덕 거리면서 계획했던 것이 좀 무너지기도 하고 마음이 약간 안 좋거나 심지어는 좀 우울감이 있을 정도로 뭔가 육평이 다가오니까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선생님 얘기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스타트는 육평전에 저게 무슨 얘기인지는 다음 장 보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리스타트는 육평전에 자 출발 오늘 이것만 해 보려고요. 굿 앤 배드 선생님 개인적인 얘기를 해 줄게요. 여러분한테 약속한 것도 좀 있고 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 얘기한 게 있으니까 한번 선생님 개인적인 얘기를 몇 개 해 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올해 출발하고 나서 굿 아주 좋은 거 있어요. 잘하고 있는 것 이런 거랑 아 이거 좀 뭔가 문제 있어 라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배드부터 할까요? 굿부터 할까요? 배드부터 할게요. 배드부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뭐 있냐면 선생님이 3주 전에 약속을 약속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 공헌을 하나 하는 게 있는데 올해 운동 좀 시작했다 그랬잖아. 플랭크 매번 하고 있는데 플랭크를 좀 잘하는 단계 2분 2분을 해보고 싶다. 2분 5세트이면 이게 10분이잖아요. 10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30초도 못하던 내가 한 70초 가량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잖아. 3주 만에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켜 보려고 했는데 아 이게 웬걸? 선생님은 플랭크가 지금 배드에 빠졌어요. 플랭크 사실은 한 열흘 남짓 한 번도 안 했어요. 열흘 남짓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네 진짜 그래서 오늘 아침에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캐스트 찍으려고 캐스트 찍고 아 인사해야 되는데 다시 중간 점검 해야 되는데 아 열흘 동안 그전엔 좀 했거든요. 근데 90초를 오늘 했어요. 그래서 70 몇 초 하다가 75초 하다가 오늘 90초를 했어요. 50초. 다섯 번 하는데 다섯 세트 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 정말 오랜만에 하니까요. 하여간 되게 힘들더라고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을 만나고 저녁 밤늦게 만나니까 아무래도 가 한잔 하고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아 그러고 나니까 루틴이 깨져요. 저번에 루틴과 요요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치? 근데 이번에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무너졌어요. 그래서 오늘 일을 바득 바득하면서 90초 다섯 세트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이제는 위기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또 뭐가 위기에 빠져 있었었냐면 기출의 내일 우리 수강생이 아닌 친구들은 기출의 내일이란 게 뭔지 잘 모를 텐데 선생님 기출 강의. 기출 강좌인데 저것을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완강해드리겠다. 겨울부터 시작한 강의라 이제 기출을 다 끝내고 싶은 친구들은 아마 빨리 좀 끝내주세요 라고 요청이 좀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막 새로운 거 막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약간 딜레이 된 게 있었는데 4월 말까지 다 못 끝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수강생이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선생님이 정말 미안하다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마음 딱 먹고 와가지고 막 열심히 강의 준비하고요. 세팅 딱 해가지고 미적분이랑 수원 완강했어요. 오늘 조금씩 남아 있었거든요 사실. 그걸 업로드. 이게 이제 조금씩 남아있는 걸 미루고 급한 것부터 한다 이러다가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정말 미안하고 오늘 두 개 완강했고 확통은 좀 남은 분량이 좀 있어서 확통은 확통은 6평 전에는 반드시 완강할게요.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무슨 양치기 소년 같아. 그래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수트는 킬러 편이 있는데 그거 제외하고 완강을 했습니다. 자 킬러 편은 킬러 문제 딱 한 20개 정도 되는데 그거는 웬만한 비트케잌 수트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 강의로 일단 넘어가시면 되고 남아있는 건 어떻게든 상반기 내는 촬영은 좀 하긴 할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 없을 정도로 다 찍어 나서 사실상 뒤늦은 완강을 좀 했다. 기출의 내일 배드 쪽에 매우 가깝고 그래도 뭐 올해 열심히 촬영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신 요소도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진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의고사. 약속한 대로. 수능 찍먹부터 해가지고 찍먹 3월 공통 부먹 부먹 부먹원 그 다음에 6월 모의까지 6월 모의까지. 여기는 한글, 여기는 한자네요.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시리즈를 계속 찍먹도 단원별로도 세부적인 단원 6개의 대단원별로 세부적인 모의고사를 세팅한 거랑 공통과목 전범위로 세팅한 것도 있고요. 되게 다채롭게 구성을 열심히 했어요. 이 강의도 약속한 대로 촬영을 다 했고요. 이거는 좀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올해 가장 굵직하게 선생님 강의의 어떤 요소로 뭐를 약속했었냐면 매달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모의고사 커리큘럼을 이렇게 정규 커리큘럼에 모의고사 커리큘럼을 메인으로 잡아서 OT도 찍고 그렇게 안내했었는데 그 약속은 올해 차질 없이 잘 지키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자, 아, 굿. 좋아요. 뭐 이런 겁니다. 각자 여러분들도 이런 게 있어요. 아, 하나 더 있다. 장 시리즈도 완전 빵꾼 아닌데 일정을 조금 미뤘어요. 이거 우선 하느라고요. 장 시리즈. 장 시리즈도 중간쯤 하겠네요. 올해. 선택 과목을 선택 과목을 집중적으로 트레이닝할 주제들이 있다. 그걸 추가했다. 이것도 중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배드인 요소 조금 딜레이 시켰다. 근데 교재도 되게 튼실하게 장도급부터 나와 있거든요. 나머지도 분명히 약속한 건 지켜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쯤 여러분들도 아마 계획해놨던 거 공부하기로 했던 것 중에 뭔가 좀 잘 된 것이 있을 거고 아마 좀 안 된 게 있을 거야. 좀 심각한 상태라고 스스로 진단하는 친구들은 뭐부터 생각하시냐면 있어요. 없지 않다고. 여러분이 잘한 게 있거든. 근데 이제 자꾸 육평이 다가오고 아니면 시작한 지 꽤 돼서 루틴이 좀 깨져가지고 좀 지쳐있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여러분을 지배하기가 쉬워요. 그런 사람들은 이거부터 발견하죠. 아, 내가 올해 되게 잘했네. 아니, 내가 3월부터 재수를 시작했는데 내가 1월부터 공부, 수능 공부를 시작했는데 지금 많이 처져 있어요. 고3 같은 경우는 내신하면서 많이 페이스가 흔들렸을 가능성이 있고 N수 같은 경우는 난 진짜 예전에 공부하지 않았던 분량을 막 한 3개월 이상 해내면 이제 뭔가 점수가 빵 나와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야, 이게 학원에서 모의고사 치고 이러다 보면 점수가 생각만큼 잘 안 나와. 아직은. 그럼 이제 좀 지치고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아, 육평이라도 잘 쳐야 될 텐데 모의고사 쳐는 치는 적적 작년이라면 크게 개선된 것 같지 않은 이런 스트레스들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때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겨울부터 달려왔던 여러 공부를 해놓은 흔적들과 그 나의 공부의 어떤 과정이 분명히 살아있다고. 그걸 눈 감는 순간 안 보이고 부정하게 돼요. 그걸 재발굴하고 복원시켜서 육평을 잘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육평도 잘 치고 수능을 잘 치고 하려고 입시를 했지 이렇게 약간 수세적인 상태에서 육평을 좀 망치고 그 우울한 기분으로 더 다운됐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반전하고 이렇게 요철을 겪는 걸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의 긍정적인 면을 잘 살려서 여러분. 육평을 나름대로 의식하고 계획한 대로 맞이하셔야 돼요. 상황에 쫓겨서 육평을 맞이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배드 쪽에 있는 요소들이 좀 있으면 선생님이 했죠? 오늘 아침에 했던 것처럼 야! 나 오늘 다시 시작할래? 기출의 내일도 완강해. 세 과목 완강해. 처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리스타트라고 부를게요. 리. 다시 시작하자. 리스타트. 오우! 스트라트? 스트라트는 아니죠.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자. 언제? 육평 전에. 육평 전에 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육평 전에 이렇게 마음을 다시 딱 잡고 다시 뭐 또 열심히 가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 비슷한 단어인데 이거 육평 후에 최악이에요. 리셋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리셋. 리셋이 뭔지 여러분? 리셋은 정말 배드예요. 모든 걸 다 엎어버리고 싶은 거지. 육평을 쳤는데 생각만큼 준비를 그만큼 긍정적으로 안 했으니까 육평을 좀 못 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그러고 나면 이제 자정감이 깊어지니까 그동안 했던 자식을 완전히 부정하기 쉬워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겠다. 완전 판을 엎어야겠다. 그리고 리셋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수험생활을 떠나는 거고 돌아오더라도 내가 지난 시간, 지난 기간에 겨울부터 공부했던 걸 다 버리고 뭔가 어쨌든 뭔가 새 거를 다시 시작해요. 여러분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새 상품 사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순간적으로 그것처럼 육평 이후에 커리도 새로 짜고 뭐 모의고사로 바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과거에 자기가 했던 것에 성과를 이어가지 않으면 정말 큰 손실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리셋하면 안 돼요. 알겠죠? 리셋 금지. 수험생활에서는 절대 리셋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리셋하지 않기 위하여 육평 후에 리셋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리셋하자 이런 취지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자, 선생님도 리셋 했잖아요. 리스타트. 어머 리셋 안 했어요. 올해 커리큘럼 다 안 할래. 내년에 새로 할래. 이런 게 리셋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도 다시 조금 쳐져 있던 거 다시 활력 있게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힘내시고 우리 육평 꽤 많이 남았지만 얼마 안 남기도 했어요. 6월 1일 모평 그런 마인드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적인 다채로운 강의 계속 찍어드릴게요. 강의에서 만납시다.